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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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모피니! 오늘 남편이랑 영화 보러 가려고요 이렇게 입고 갑니다 이 가방은 친구 가게에서 산 거고 안에는 제너럴 스탠다드 코트는 렉토입니다 거기다! 오이구 비상시에는 이렇게 대피해주세요 보다 안전한 영화 관람을 위해 오이구 아 아 아 chiffon 찾아뵙 찾아뵙 그리고 uters 보다 안전한 영화 이곳에 şallah 우핀아 먹고싶어? 우핀이도 밥 먹고 싶어? 응? 우핀아 버터 버터도 먹고싶어? 눈부셔? 눈부셔 샌러드랑 샌드위치 이거는 스파이시 포크 웜볼 샐러드 여기는 좋은게 이렇게 샌드위치 반조각도 팔거든요 그래서 어니언 에그 샌드위치 반조각 제가 생각해보니까 4일 후에 걸고있는데 그래서 어떤 몸을 흘렸어요 정말 훌륭한 경험이었어요 잘 어울리네 진짜 옛날 사람 인증이다 얘네가 그만하라는 듯이 지금 싸우고 있어 다다다다다다다 바터 왜이래? 거주닭하자 아이고 아이고 이거 멍청이다 우리 어디가 미안해 또 병원가서 근데 우리 다리 타나고 오자 호빈이 가자 이리와 안 나올거야 무서워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죄송합니다 그리고 양념장 이거는 몇몇 요? 20분 30분 50분 아르바이트 모핀아 모핀아 미안해 내 사과는 받지 않겠다는 거야? 미안해 미안해 그래도 너 꼬리를 흔드네 미안해 모핀아 미안해 마침내 졸리지? 이젠 누구야? 이젠 누구지? 이젠 누구지? 이젠 누구지? 네 오늘은 예전에 만들어 놓은 이 라구수스를 이용해서 가지랑 호박 넣고 라자냐 만들어보려고요. 소스 살짝 모자랄 것 같아서 토마토 소스 좀 넣었어요. 익숙하고 익숙해지는 일어나불러 Auch. 소스와 고춧가루에 넣은 후, 해서 바로 고춧가루에 비벼 눕는 식혀줍니다. 그리고 계란를 넣 28분. 약 10분정도 올려줍니다. 잎은 여자앞에 참기름을 넣으세요. 양파에 참기름을 넣으세요. 소금에 뱅을 넣은 후에. 당ängt 육수를 넣어갈게요. 한금 정도 넣으면 끓여둘, 짠 3스푼 2스푼 1스푼 2스푼 이네마 계란 디저트로 라라스윗에서 보내주신 이빌크 모나카 먹을 건데 모나카가 신제품으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하나에 125칼로리라고 하거든요 부담없이 식후에 먹을 수 있는 디저트인 것 같아요 맛있지? 나는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 맛이지? 털에 묻은 거 아닐까? 먹었어 껍땅 조금 줘봐 마지막으로 여기 있대 여기 아니 왜 조그만 거 잘 먹었더라 맛있지? 봤다 어디 붙었나봐 입에 약간 포기했나봐 칼자 둘 다 먹고싶어? 분아 그렇게 하지말 이렇게 서면은 다리 안줘요 알겠지?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여워 너무 착해 너무 착해 둘 다 진짜 너무 착해 떡으로 삼행시 지어볼게 떡으로 어떻게 삼행시를 지어? 이거 빅토리아 케이크도 만들었는데 이거 오늘 친정 가져갈 거라서 포장을 하겠습니다 지난번보다 훨씬 빨리 만들었어요 짠 그녀마한테 갑니다 오늘은 이렇게 입었습니다 이트는 렉토 코트는 마인 그리고 친구 가게에서 산 가방 바지는 빅 유니온입니다 햄은 치 너무 맛있는데? 초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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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진짜 맛있다 맛있다 먹어보자 버거클 삼겹살징 이게 밥인가? 응 튀는 거 해 음 맛있어 맛있나 피스타치오 맞지? 너무 예쁘다 어 진짜? 피스타치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항상 먹는 거야? 항상 먹는 거야 굴은 생굴이 맛이 있어 제대로지 생굴 와 굴은 세상에 소리가 들린다 무슨 소리? 파도 소리 정말 식상하네 음 음 음 음 음 맛있다 한 명 자르자 자릅니다 배터리가 없어서 빨리 자르면 좋나요 짜잔 음 먹어보자 궁금하네 아 딸기 키가 많이 크네 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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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Bea 아 음 음 음 음 이거 찍니까 끝났어? 피니 끝났어 으어 이거는 숭의가든 옛날 소불고기예요. 이거는 제가 한 3, 4번째 사는 것 같은데 되게 맛있어요. 맛있고 양도 많아서 2인 가족의 경우에는 반찬으로 먹을 정도면 반 나눠서 먹으면 되고 이거를 메인으로 먹을 때는 하나 다 해서 먹으면 맛있고 여기에 납작당면 같은 거 넣어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추천합니다. 숭의가든 소불고기 우선 이거는 드립백인데 디카페인 드립백이 있더라고요. 저도 밤에 커피 마시면 잘 못 자는 편이라서 샀고 저희 엄마가 특히 카페인에 민감한 편이셔서 저녁에 커피 드시고 싶어 할 때 같이 먹으려고 샀고 이렇게 5개가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참타리버섯 참타리버섯 제가 버섯을 되게 좋아하는데 참타리버섯이 씹는 맛이 좋아서 종종 구매하는 거고 이거는 올리브인데 단식처럼 먹을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작게 소분돼 있어서 먹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져서 샐러드나 파스타 넣어서 먹으려고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는 토마토 퓨레예요. 보통 토마토 퓨레는 캔에 들어있어서 한 번 열면은 다시 쓰기가 어려웠는데 이거는 병에 들어있어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조리용 온도계예요. 이거 제가 쓰던 게 있었는데 그때 구움과자 이벤트 할 때 사라져가지고 다시 구매를 했고 이거는 드레텍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현미곤약밥 제가 다시 살이 쪘어요. 그래서 살을 빼려고 사봤고 이게 보통 하나에 밥 한 공기에 300칼로리 정도 하잖아요. 이거는 145칼로리이고 이렇게 보시면 곤약살이랑 현미, 귀리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다시 다이어트하기 위해 산 아이템 다 찌그러졌는데 이거는 한우사골 육수예요. 컬리 제품이고 이거 제가 떡국 되게 좋아하거든요. 간단하게 떡국 끓여 먹을 때 사용하려고 구매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것도 마켓컬리 제품인데 메일유업에서 만든 거고 패키지도 예쁘고 가격도 괜찮아서 한번 사봤어요. 제가 메일유업 제품을 굉장히 선호하는 편인데 맛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양파 오피님도 고구멍 먹고싶어? 오피님도 고구멍 엄청 좋아하지? 엄청 태나? 살찐지. 껍질 좀 주던지. 살코기 주는 거야? 응. 여기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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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다 맛있겠다 밥이라고? 어? 아닌데? 내가 밥을 두 개나 시켰어? 잘 갖고 놀아, 삼촌이랑. 내 숙모가 준 거야. 우리 한번 만들어봤다, 얘가. 맛있다. 반죽해가지고. 맛있다. 왔다. 왔다. 너무 맛있다. 아, 비닐 먹어. 아, 비닐 먹어, 비닐 먹어. 귀여워. 보토도 먹고 싶어? 보토는 다 먹었지? 점점 그러니까. 우리 집으로 이리와봐 표정이 되게 웃기네 여기에 딱 발 대고 있다 소파에 여기 딱 대고 있네 귀여워 오늘은 네 가지 종류의 크릿 쿠키를 만들어 볼 거예요 미리 가루류는 소분을 해놨습니다 액젤리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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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 고춧가루 파이팅 조금만 손가락 소금 고소 소금 소금 계란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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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장고에서 30분에서 1시간 휴지시켜 있습니다. 이제 구우러 가겠습니다. 이거 뭐야? 이제 구우러 가겠습니다. 오늘은 북클럽이 있는 날이라서 외출합니다. 이 모자는 친구 가게에서 산 거고요. 이 자켓은 오르. 이거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제가 자막으로 적겠습니다. 여기 노트북이랑 책 가지고 가요. 따오겠습니다. 이나. 아니요. 아니요. 시작하게 되어서 우리가 자유독서 할 때는 각자 책을 다 다른 걸 봐준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책을 고르게 됐는지. 이게 약간 화장품 케이스 같다. 감사합니다. 이거 안 뜨거워서? 네. 이거 티라 먹을 거 맛있네요. 포토, 괜찮아? 포토, 여기. 어, 괜찮아. 포토, 여기 싫어? 느낌이 이상해? 포토, 이리 와봐. 괜찮아? 어, 돌아올 거야. 포토. 오, 싫어? 어? 아이고, 우리부터가. 매트가 싫었어. 어색해. 어? 오피니는. 오피니는 괜찮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손. 이거. 오피니 이거 아니야. 어떻게 하죠? 이런 이야기가 permit geology파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실oker. nt잉해? 아이파! 아이파! 아이파 ai파! 아이파이! 으 Gang. 이 보내νά는 적응이 Charles Education 그리고 Forever Hitler 해 attrib용이 많이 싼 luc일 만인 거에요? số birth. 손ě Br dishonor 헷다란 말인 거에요? 하이파이 지워지면 A little lost, a little found A little hope, a little doubt And I may be wrong, but I want to believe The change is somewhere In between